볼을 떨어지잖아 덮어 덮어 천천히 덮어봐 힘 빼고 천천히 덮어봐 천천히 덮어봐 천천히 덮어봐 때리려고 푸시라고 생각해가지고 때리려고 하지 말고 아주 슬로우로 한다고 생각해 힘 다 빼고 슬로우로 이게 나올까 조금 전에 힘으로 치는게 나올까 힘 빼고 천천히 덮어봐 이게 나올까 아까는 힘으로 쫓아다니며 이게 나왔잖아 그럼 이걸로 바꾸는게 그게 먼저지 내 힘을 안쓰잖아 굳이 내가 힘으로 할 필요 없이 딱 정해놓고 거기 오면 천천히 따라 내려온다 내려와 천천히 힘 빼고 천천히 천천히 기다렸다가 내려 여기 힘 빼고 내려 맞추려고 하면 천천히 그렇지 더 안 꺼내먹으니까 걱정마 힘 빼고 천천히 어깨 빼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지금도 때리려고 습관들이 뜨면 때려야 되고 클리어는 길어야 되고 들어오면 돼야 되고 그걸 다 없이 해야돼 자 힘 빼고 천천히 내려 힘 빼고 힘 아예 빼 또 멈추잖아 또 멈추잖아 또 멈추잖아 천천히 스윙을 본인이 느껴야 돼 천천히 그렇지 힘 빼고 뒤에서부터 그렇지 뒤에서부터 네 이 스윙이 나오니까 아까 이미 같이 쫓아다니는게 나오니까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스윙이 그냥 편하게 나가잖아 그런데 막 굳어버리잖아 더 가볍게 그렇지 힘 빼고 천천히 볼 끝까지 보면서 위치 보고 또 빨랐어 조금 빨랐어 기다려 또 봐 쫓아갔잖아 스윙 생각하고 그렇지 스윙을 생각해야 하는데 볼을 보면 빨리 쳐야된다 생각하잖아 빨리 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가 빨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거리를 지켜야 돼 어깨 더 빼봐 쭉 빼봐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힘 빼야 돼 힘 빼고 천천히 스윙 자체가 빠르니까 그런다니까 스윙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다 어깨 스윙이 손가락을 다 천천히 뒤에서 뺐다가 천천히 그게 지금 봐봐 라켓이 빠를까 어깨가 빠를까 라켓을 거기서 끌어야 돼 라켓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빨라 이게 본인은 이게 빠른게 무릎이잖아 뒤에서 라켓을 당겨 봐 거기서 라켓을 이렇게 당겨 봐 거기서 라켓을 낮에다 있잖아 거기서 라켓을 손가락으로 앞을 더 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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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뒤로 더 빼야지 거기서 그게 뿌려 당겨 내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아 이렇게 내리신다고 그게 어깨 스윙이야 네 자 이건 라켓 스윙이고 탁 하고 그 다음에 어깨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 스윙이 스윙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어깨 스윙으로 스윙하는건지 그지 어 힘 빼고 그지 라켓이 먼저 그지 그 다음에 내려온거하고 관계없는거잖아 그잖아 이 스윙하고 이 스윙하고 틀리잖아 무리가 안가게끔 라켓을 당겨주고 라켓이가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힘 풀면 내려가는거잖아 근데 뒷부분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힘 빼고 라켓 여기 자 다시 본인이 본인이 판단해봐 주윙을 했을 때하고 라켓을 당겼을 때하고 라켓 무게가 얼마나 움직여주냐 어 라켓 무게가 더 가볍게 움직여 네 라켓 무게 움직여 라켓 무게 움직여 라켓 무게 움직여 라켓 무게야 결국에 라켓 무게로 때리는거지 내 힘하고 때리는거 아니야 라켓 무게를 이동시켜서 더 이상 못가게끔 잡으면 어떻게 돼 가다가 잡았어 그러면 라켓 헤드가 가서 때려 근데 잡고 가니까 어떻게 돼 어깨식입니다 어깨식 그러니까 힘을 어디서 줘야 되고 어디서 빼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어깨로 막 밀어치는 거지 여기 힘 빼 더 가볍게 라켓 무게를 그대로 끌어봐 힘 빼고 어깨가 아니고 라켓 무게 더 더 부드러워야 돼 더 부드러워야 돼 라켓이 나올 때가 부드럽게 더 가볍게 당겨야지 라켓을 살짝 당겨야지 더 살짝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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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통영된 거야 클리어가 됐든 스매싱이 됐든 드롭게 됐든 다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고 이걸 당겨보고 와 영광입니다 마지막 레슨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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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5 Property repl Was 음 잠이 apologise 죽어 6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